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션 4, Learn from the Masters of Chip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정욱성이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자장을 봐주실 분은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님이십니다. 이 세션에는 4개의 토픽이 준비가 되어 있고 패널은 김대원, 김현국, 박훈기, 이관용, 이상엽, 허성호 선생님이 패널을 봐주시겠습니다. 제가 2개의 토픽을 소개하고 김효수 교수님께서 2개의 토픽, Q&A, 크로징 리마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가심 조직위원회에서 Learn from the Masters of Chip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CI의 경험이 한 10년 미만을 PCI 비기너, 한 20년 전후가 PCI 엑스퍼트, 그다음에 한 30년 이상 PCI를 하고 또 환갑이 넘고 많은 공헌을 하면 메스터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4분 다 이 메스터라고 했는데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효수 교수님 동의하시죠? 그래서 Learn from a Masters, Master and Three Experts of Chip이라는 제목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스터이신 김효수 교수님께서 첫 번째 토픽은 Do or do not PCI in Unprotected Left Main Disease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15분간 PCI, Unprotected Left Main Disease, PCI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항상 고민을 해왔죠. 본래 최근에 오래됐습니다. 노블하고 엑셀이 Dedicated Left Main RCT입니다. PCI와 CABG를 비교했는데 MACC를 보면 노블은 CABG에 비해서 PCI가 리커런스가 많아요. 엑셀은 초반에 PCI가 적어요. 나중에는 캐치업 당하지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롱텀하게는 아무래도 CABG가 리커런스가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immediate after procedure surgery 이후에는 PCI가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조금 confusing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느냐. 이게 스타디마다 헤테로지니티가 있죠. Patient, Physician, Center, 그 시절의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전부 다 PCI를 해야 된다. CABG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Disease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Medication 등등이 Confound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ft Main Recting, Anatomy나 Ciblet Co-Existent Recting, One vs. Two Stanting, Anti-Plaid Agent 등등을 다 고려해가지고 각자 Patient 레벨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Left Main에 저희들이 PCI를 많이 하죠. Left Main, Anatomy에 따라서 좀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Shift, Lesion, Simplist고, Why not PCI? Post-T-R Lesion, Not Complex, but We can do PCI. Bifurcation Lesion은 조금 이제 메시지가 달라지죠. We can do PCI, but there are definite several caveats. 한 개가 있습니다. 단수 조항이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 하면 One vs. Two Stant Technique를 할 것인지라는 이슈도 있고 Two Stant Technique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Side Branch가 굉장히 크고 Large Mass of Myacodium을 Supply 할 때는 Side Branch도 해줘야 된다는데 이때 이제 Anti-Plaid Therapy라든지 테크닉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One vs. Two Stant Technique 엑셀하고 노브로 해서 PCI vs. Cabbage 비교 말고 Post-T-R Lesion에서 했어요. PCI 파트에서 One vs. Two Stant Technique을 비교를 했는데 엑셀에서는 Death, Infection, Stroke의 3년 결과를 보면 One Stant 이후에 확실하게 재발이 적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Early Phase에 벌어지고 Late Phase에는 약간만 벌어진다 라는 그런 재미있는 파인딩이 있는데 노브는 또 전혀 다릅니다. Mace 보면 처음에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좀 벌어지죠. 역시 One Stant 이후에 리커런스가 적다라고 해서 물론 One Stant 할 정도면 By-Fully Barbeerly Leeson이 심플러하겠죠. 그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하더라도 하여튼 오히려 One Stant 해놓는 게 편하다라는 게 세약이 되어 있답니다. 한국은 어떤가? 저희들이 컨템포리 DS 가지고 Left-Man Bytecation PCI에 3년간 팔로우 판 코어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Mother Court Grand DS Registry입니다. 만 8천 리전, 만 3천 명을 3년간 Complete Follow-up 했습니다. 이런 컨템포리 스탠트를 넣었죠. 여기에 만 3천 명 중에서 한 5천 3백 명이 Bytecation PCI였고 그 중에 700명이 Left-Man Bytecation PCI였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3-Year Target Legion Failure가 1-Stanting Group은 11%, 2-Stanting Group은 20%로 역시 1-Stanting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죠. 대부분은 TLR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All Death나 Cardiac Death도 2-Stanting Group이 좀 많고요. 하지만 메인리는 TLR이 너무 많기 때문에 2-Stanting 하고 나서 재발이 많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넣으면서 대한민국의 Left-Man Bytecation PCI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Bytecation 코어트에서 Left-Man Bytecation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1-Stant Simple Crossover가 40% 정도였고 나머지 한 25%, 30% 정도가 1-Stant With Final Kissing Bloom 2-Stant였습니다. 저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면서 결국은 1-Stant Crossover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그 다음에 1-Stant Final Kissing Bloom과 2-Stant는 한 15% 정도 해서 70대 15대 15로 대강 갈려 있습니다. 그동안에 1-Stant 이후에 Target Vestor Failure는 저조하게 쭉 잘 유지가 됐죠. 2-Stant 이유는 옛날에 불량했습니다만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Performance, PCI의 테크닉, 발전하고 Stant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 2-Stant를 할지라도 TVF가 상당히 낮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Current Status다. 그래서 2-Stant를 할 수 있는 거죠. Side Branch가 중요하면 2-Stant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할 때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 이슈입니다. Anti-Page Regime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테크닉을 뭘 쓸 건지입니다. 다시 한국 데이터를 보면 DAPT의 Duration에 상당히 영향이 있더라는 거죠. 1-Stant, 2-Stant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 것은 DAPT를 짧게 썼을 때 벌어진다는 거죠. DAPT를 계속 쓰면 상당히 차이가 줄어듭니다. 뭐냐면 1-Year로 랜드마켓을 보면 이게 SAPT죠. 싱글 에이전트를 쓸 때 2-Stant에서 제압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2-Stant 바이오케이션의 금속이 2-Vessel에 다 들어가 있다. 3-Vessel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Proximal Distal 2. 그런 경우는 역시 모노서라피오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Stant 테크닉을 한다 하면 롱 DAPT를 항상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Independent Analysis, Independent Predictor Analysis, Target Region Failure. 1-Stant 그룹은 플레이틀 레짐이 없어요. 2-Stant 그룹에서는 물론 폴리바스큘라, ISL, LB 디스펀션 등등이 있겠지만 우리가 Physician이 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죠. DAPT Duration이 짧으면 짧을수록 뭔가 재발이 많이 된다. 라고 해서 2-Stant, Long DAPT를 항상 연관해 지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테크닉은 뭔가 하는데 이 COVID-3 레지스트리에서 2-Stant 테크닉으로 치료한 바이오피케이션 코어트를 중점 분석을 해봤어요. COVID-3가 한 2,600명 됩니다. 그중에서 2-Stant를 한 그룹이 17%, 454명쯤 됩니다. 아까 10 Years Korea Trend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17%가 2-Stant입니다. 17%가 1-Stant 플러스 파이널 키슨 블루니고 나머지 한 70%가 1-Stant 심플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Current Practice가 이렇게 나온다. 그중에서 4분의 1이 Main Vessel First, 4분의 3이 Side Vessel First입니다. 어프로치를 테크닉은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Crush, Mini Crush, Micro Crush 등등 과반이고요. 키스 텐팅이 30%쯤 되고 퓰럿, 키슨 V가 각각 10% 미만입니다. 상당히, 저는 여기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 퓰럿이 상당히 적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엔조그래프 프로파일을 보면 왜 Provisional, 그러니까 Main Vessel First 또는 Side Branch First를 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Side Branch가 좁으면 Side Branch를 먼저 합니다. Systemic Approach이고요. Main Vessel의 리전이 험하면 Main Vessel First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상정이죠. 우리 피지션들의 일종의 상식적인 비헤이비어입니다. 테크닉은 4가지가 있는데 역시 Crush을 하는 이유는 Side Branch가 험하기 때문에 Crush을 합니다. Side Branch에 여유가 있으면 퓰럿을 많이 하더라. 그 정도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클래닉아웃컴, 5년 동안의 클래닉아웃컴을 모을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 스탠트 테크닉을 해도 5년 동안의 스탠트 롬보시스가 1.3%다. Main Vessel First가 0.9고 Side Branch First가 1.7 정도 되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워낙 Event Rate가 낮기 때문에 타겟 리전 페일러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Left Main이고 일부분이 Non Left Main Bifurcation인데 투 스탠트를 했단 말이죠. 5년 동안 팔로우 했는데 한 10% 정도 리커런트가 생긴다. 스탠트 롬보시스는 1, 2% 생긴다. 라고 해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투 스탠트를 한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강력한 DAPT를 오래오래 쓰면 환자가 톨러블을 해야 되겠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 Event Curve를 보면 쭉 가다가 한 2년 이후에는 거의 스테이션을 해줍니다. 스테블라이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한 2.5년 정도까지 DAPT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데이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스테믹, 프로비지널 관계없이 대강 한 5년 동안에 한 10%의 피플이 리커런스를 겪는다. 어디가 리커 하느냐. 프로비지널이건 시스테믹이건 사이드 브랜치에서 과반 리커합니다. 둘 다 한 10% 정도 리커하는데 과반이 사이드 브랜치에 리커가 된다. 나머지는 메인 베셀의 프로시마티 스탈에 비슷하게 분포한다. 4 different techniques는 어떠냐. 통계적 유의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테크닉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예를 들어서 T 스탠딩이나 크러쉬는 100명, 200명 되는데 퀴승, 큐로트는 3,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렌드는 크러쉬에 비해서 T가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4 different techniques에서 리커런트 포인트가 조금 재미있어요. 크러쉬하고 T는 불평등 테크닉입니다. 메인 베셀에 비해서 사이드 브랜치를 불평등하게 트리트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크러쉬건 T는 사이드 브랜치에 주로 리커런스가 과반 몰린다는 거죠. 그런데 큐로트하고 키싱 V는 양쪽 베셀에 평등하게 트리트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재발이 똑같이 디스프리션합니다. 중요한 것은 overall 재발율이 거의 10%에 비슷하다는 거죠. 7.4, 10.4, 9.7, 9.8. 5년 동안의 10% 리커런스니까 상당히 양호한 거죠. Independent Predictor가 뭐냐. 토탈 450명 토탈 population 해보니까 의미 있는 것이 Left Main이 많았고 Non Left Main이 적었어요. Left Main 보면 우리들이 항상 손을 대는 거죠. 서크가 크기도 하거니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Left Main 밟캐싱 V는 Non Left Main보다는 확실히 뭔가 손을 많이 댄다. DAPT duration이 1개월 증가시킬수록 0.98 정도 약간 리스크가 줄어든다. 의미 있다는 거죠. 이게 total population이고 다음에 이런 sequence라는 테크닉으로 매칭해서 분석해봐도 역시 DAPT duration이 중요한 independent predictor for target region failure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APT duration을 조사를 해봤어요. 450명 중에서 한 45명이 리커런트가 생겼고 나머지 400명이 리커런트 프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DAPT duration을 플로팅 해봤더니 파란색 리커런 46명의 DAPT 패턴은 왼쪽으로 쉬프트 되어 있고 Median Value가 3.7년 상당히 큽니다. 큰 매도 비교하고 여기 짜집게 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단 빨간색 페이턴트한 리커런스 프리의 디스트리뷰션은 오른쪽으로 Longer DAPT로 스크드 데뷔해준 데 있고 Median Value가 4년이고 Intersection 포인트가 한 2.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2.5년을 가지고 한번 Segregation 해봤어요. 그랬더니 2.5년 미만을 쓰는 그룹과 2.5년 이상을 쓰는 그룹을 보면 상당히 5년 동안 이벤트 레이트가 차이가 납니다. 7.6에 18.8, 2.5배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2.5년 이상 쓰자라는 심플리파이하는 모식도를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심정적으로 한 2년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물론 Patient by Patient Variability는 상당히 클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국내 다른 병원에서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2명의 Left Main Court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역시 Long DAPT 12개월 이상 Short DAPT 12개월 미만 비교해보면 Long DAPT가 Mace Rate가 적다 라는 것이고 리스크가 쭉 떨어지는데 DAPT를 오래 쓸수록 쭉 떨어지는데 한 2.5년 전부터는 대강 플레이터에 이른다고 해서 초반에 계속 쓰시면 리스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2.5년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래서 하여튼 Consistent with COVID-19 Analysis 2.5년 적어도 2.5년 정도까지 쓸 때까지는 리커런스가 쭉쭉쭉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케이스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니셜이 이렇고요. 아주 크리티컬을 하는데 재미있는 케이스는 일반 LAD하고 듀얼 LAD처럼 Big Early 다이원알이 있고 조그만 서크가 있는데 서크는 RCA 테리트로 다 커버를 합니다. 보면 RCA가 거의 서크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요거 무시하고 트라이펄케이션, 바이펄케이션으로 그냥 심플리파이어 해가지고 왜냐하면 트라이펄케이션 하니까 확실하게 리커런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스탠트 스트라트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심플 크로스오버 또는 원 스탠트 파이널 키싱 블룸 스탠트 식으로 스트라트가 망가지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넣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멀쩡하면 심플 크로스오버가 파이널 키싱 블룸보다는 스트라트를 망가뜨리지 않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요거 케이스도 트라이펄케이션은 그냥 서크, 스몰 서크에 아이세게 다 커버하니까 아예 그냥 듀얼 LED만 포커스 해가지고 치료를 했던 얘기가 납니다. 요렇게 됐고 퓰로 됐죠. 두 배슬이 똑같이 이퀄하고 앵글이 어큐트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퓰로 탑니다. 저는 어느 특정 테크닉을 고집하지 않고 항상 투 배슬의 사이즈 디스트리비션과 앵글레이션 가지고 항상 테크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엔조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1년 반, 13개월의 팔로우 해보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 파이널 엔조에 잘 넣게 되면 요즘의 스탠트는 워낙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요런 환자들을 맨날에는 다 수술을 보냈는데 지금도 엑셀, 노블 데이터를 원정하면 왜 자꾸 PCI를 하느냐, 캐비지를 보내야지라는 어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의 시스테믹 디지즈 여부 DM이 있느냐, CKD가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CTO가 됐죠. CTO이 브리즘 콜레터를 되고 있는데 CTO 이것도 보면 그냥 안티그레이드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 프로시마 스탬프도 있고 디스타 베슬리 사이즈가 충분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멀티 채널 카테타를 동원해가지고 퍼스트 와이어를 잘 내비게이션 해보고 절대 디스타 스탬프 밑으로 막 뒤집지 말고 디스타 스탬프에 빗나갔다 그러면 그때 바로 버디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퍼스트 와이어에 데비에이션 된 걸 잘 분석해가지고 프로액션해가면 세컨드 와이어 하면 다 되죠. 그래서 제 주니어도 시키면 그냥 와이어를 넣고 그냥 코스에 캐러벨을 백업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한 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 쉽게 보여도. 반드시 버디 와이어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멀티 채널 카테타를 먼저 항상 생각하라고 합니다만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긴 뭐 하여튼 래프팅 바이퍼케이션 리전이죠. 서클에도 리전이 있고 깁니다. 그래서 서클에 스탠트를 하고 오늘 앵글이 직각 비슷하게 돼서 티 스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베셀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안테그레이드 뚫어가지고 시티 뚫어가지고 레프트 메인트 미드 LAD, 프록스메 LAD의 스탠팅을 하고 대강 오스 어느 정도 커버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는 스탠팅하면서 얼른 인플레이션 된 상태에서 한 번 살짝 다이를 쌓아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이널 키싱 블룬 리와이딩 해서 파이널 키싱 블룬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스파이널 앵글은 이렇게 되었죠. 뭐 티 스탠팅입니다. 티 스탠팅인데 각도가 상당히 와이드 앵글이라서 아까는 내로 앵글이고 투 베셀의 사이즈가 아주 에큐블런트하고 이기는 와이드 앵글이고 투 베셀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또는 LAD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티 스탠팅 했는데 보면은 CTO 뚫고 나서 저는 엔진을 많이 씁니다만 엔진을 막 죽어도 이것밖에 안 돼요. 미 투 디스탈 LAD의 사이즈가 그렇죠. 그런데 1년 후는 상당히 커진다는 걸 기대하시면 됩니다. 1년 후에 보면은 이 티 스탠팅 하는데 괜찮고요. 베셀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러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고 발 기능이 강화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 같으면 다 캐비지 해야 되는데 노블 엑셀 트라이어를 보면 롱텀하게는 캐비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밑텀의 에피커스가 좋고 하니까 항상 PCI의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타병원에서 RC, LCX 했는데 LAD를 못했어요. LAD가 굉장히 터프해가지고 이거는 레프트맨 발기케이션 PCI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되도록이면 썩호스가 괜찮으면 절대 썩호스까지 스탠트 스트라트를 올리지 말자 라는 걸 제 경험에서 항상 여러분께 가르쳐, 쉐어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발기케이션의 금속이 두 가닥 다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레올로지가 확 나빠지면서 꼭 썩호스에 리스텍이 옵니다. 우리가 거기를 건드릴 거냐 안 건드릴 거냐 차이지 리스텍은 항상 와요. 증세가 없으면 안 건드리고 증세가 있고 심하면 건드리고 하는데 항상 일정 부분 리스텍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CTO-like 한데 조심해서 넘겨야 되죠. 무작정 넘기면 당연히 서빈템 파고들면서 결국 일을 망치고 맙니다. 인내와 끈기 소심함을 가지고 조심조심 어프로치 해야 된다. 그래서 케이스는 트루 바이트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썩호스를 안 건드림으로 해가지고 미템 리절트가 좋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고불고불 넘겨놓고 로타 블레시 할까 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본론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본론이 잘 늘어나고 그래서 스탠트를 넣었습니다. 먼저 넣고 위에 넣고 그 다음 보니까 됐는데 서크에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옷을 안 건드리고 옷을 딱 스페어하고 그쪽만 커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프트 메인트 LED에 치료를 했습니다. 서크하고 나서 레프트 메인트 LED에 그래서 나티 스탠팅 그러니까 서크 오스가 스페어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바이프케이션의 프로블럼이 이건 심플 크로스오버죠. 그러니까 레프트 메인트 바이프케이션 부위가 경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엔지요. 그래서 다른 병에서 타이카를 많이 쓰는데 저는 타이카를 싫어하니까 아스피린 클로피도 실로스타조우를 쓰고 1년 있다가 봤는데 미디어를 재생할 수 없음 아 뜨네요.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심플 크로스오버가 됐으니까 그렇죠? 여기 막 그랬더니 뭐랄까요 마이크로에너지즘 같은 게 생기네요. CTO 같은 걸 뚫어가지고 늘어났더니 이 스타일이 상당히 크졌습니다. 얘기도 그래서 미템 리절트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캐비지를 잘 안 보내고 PCI를 하는 그런 중독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사람 너무 어린 사람 그 다음에 언데라인 디지지가 너무 많구나 한 경우는 캐비지를 보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하면 Left Main Disease Treatment Strategy는 캐비지냐 PCI냐를 먼저 고려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Left Main Legion Anatomy 바디냐 Osteum이냐 Bifurcation이냐 Bifurcation이냐 Bifurcation이라면 고집하는 고집하는 그런 분도 고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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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플리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여러 케이스와 썸머리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복습하시는 생각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플리케이션은 3-O-STR-DG가 컴비네이션 되는 거라서 엔지오피크 세스가 제한이 있고 또 유니크한 아나톰이 피지올로지 때문에 테크니컬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여러 컨센서스를 내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아직도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김효교수님의 앞선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사실 썸머리해보면 EBC 컨센서스하고 이때까지 코비스의 데이터를 썸머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가능하면 이거는 제가 낸 건 아니고요. EBC 컨센서스에 적혀 있습니다. Keep it simple and safe. 결국 단순하게 하고 안전을 도모해라. 바이프케이션, 당신이 바이프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사이드 브랜치가 문제가 있다는, 크다는 거니까 그런 사이드 브랜치를 날리면 끝장난다. 뭐 이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메탈, 홀린 바디를 좀 줄여서 하는 스트레트를 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한다면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나와라. 이 세 가지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제가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프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사이드 브랜치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트리트먼트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바이프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프케이션 10%를 넘는 바이프케이션 사이드 브랜치가 이렇게 좀 걸쳐져 있습니다. 다이오넬, OM 이래서 눈을 좀 제대로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구복원쌤 퍼블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오넬, 예를 들자면 다이오넬이 10% 이상의 마이크화될 버든을 커버리지를 하려면 싱글 또는 아주 도미넌트한 다이오넬 브랜치여야 되고 그게 라테랄 월, 서크 테리토리를 커버리지를 같이 할 정도가 돼야지 그게 10%가 넘는. 그래서 그런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눈을 키우는 게 아니고 눈을 약간 좀 실누룩처럼 자세히 째려봐야 되는 게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음은 항상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오라피가 세스하면 항상 오버에스티메이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프케이션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김 교수님께서 앞서서 보여주신 그런 바이프케이션의 특이점 때문에 심플하게 가자가 요새 트렌드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최근으로 들어갈수록 심플 크로스오버가 많아집니다. 투 스탠트가 줄어들고요. 아웃컴 역시 따라가는 거죠. 심플하게 하니까 아웃컴이 더 좋다. 물론 디바이스의 개발도 좋아졌고 또 메디컬 세라피도 잘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테크니컬하게 심플하게 가는 게 좋겠다. 스탠트 넘버를 줄여라. 이것은 이제 여러 리스트리 데이터 랜덤 스타드에서도 확인이 됐었고 우리 코비스 데이터에서도 결국 투 스탠트 스트레티지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원스탠트 스트레티지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그래서 5억 필요한 경우 아니면 투 스탠트 안 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프케이션 리즌에서 시스템 투 스탠트를 할 건지 프로비셔널 스트레티지지로 갈 건지는 몇 가지 중요한 팩터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치룩할 만한 사이드 브랜치다. 마이크 하이드 버전이 크다. 예를 들자면 다이고날이지만 싱글 다이고날이고 나와서 이렇게 라테를 다 커버를 하죠. 이런 거라든지 리즌 랭스가 좀 길면 여기 석크 옵심할 리즌이 좀 길죠. 또는 이제 스탠트를 넣어버리고 나서 심플 크로스오버 했을 때 사이드 브랜치를 로스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리와이어링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투 스탠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프로비셔널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피지올로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피지올로지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이드 브랜치가 정말 잘 날아갈 것이냐. 심플 크로스오버 하고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저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거 썸머리 해보면요. 결국 메인 베슬의 프로시말 플랙 버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이드 브랜치에 가깝지만 메인 베슬의 이제 사이드 브랜치 위쪽에 있는 프로시말의 입시 라테라 플랙 버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심플 크로스오버 했을 때 플랙 쉑팅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 디스크리펜시 이 얘기는 뭐냐면 사이드 브랜치의 기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메인 베슬의 프로시말 파트하고 디지털 파트의 베슬 사이즈가 얼만큼 다르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거기서 큰 스탠트를 넣어버리면 메인 베슬의 디지털 파트의 카로라이나가 이제 쫙 옆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플랙 쉑팅과 카로라 쉑팅이 뭉쳐져서 이제 사이드 브랜치를 날려가게 하는 거죠. 물론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아라 플랙 버든도 중요하고 사이드 브랜치 랭스도 중요합니다. 앵글, 플랙 컴포지션, 스놈브스,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NDO도 좋지만 사실은 이거 제대로 보려면 아이부스를 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JBC, KBC 컨센서스 테이퍼에서 저희가 아이부스 리코멘데이션이 있는데 프리 이발루에이션을 이미지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비스 2나 코비스 3에서 트루 바이프케이션, 오늘 래프트 메인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아웃컴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짜 트루 컴플렉스 라지 사이드 브랜치 바이프케이션 프로비저럴 스트레치 어프로치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이제 디케이 크러쉬죠. 이런 데다가 그냥 프로비저럴 하겠다고 스탠트 거기 안 넣고 볼륨만 콕콕 찢어버리면 아웃컴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 스탠트 스트레치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투 스탠트 스트레치가 좋을지는 앞서서 김효수 교수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 어느 쪽을 더 서포트 할 건 없지만 국내에서 크러싱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퍼밀리한 테크닉을 가지고 프로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옛날 코비스2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사이드 브랜치에 디지지가 많으면 사이드 브랜치 스탠트를 먼저 하는 스트레치지 메인베슬에 디지지가 많으면 메인베슬을 먼저 하는 스트레치가 조금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자신 없는 부위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들을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널에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생각드리겠습니다. 투 스탠트 스트레지지는 사실 그렇게 해서 파이널까지 옵티미제이션 잘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프로비저널을 하겠다. 즉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프로비저널 어프로치를 투 스탠트가 아니고 프로비저널을 해도 됩니다. 프로비저널을 하다가 세컨 스탠트 넣더라도 김효수 교수님 강의에서 있듯이 아웃컴이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프로비저널을 할 만한 상황에서는 프로비저널 어프로치 하는 게 좋겠다. 메탈 버디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미지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앤지오만 아니라 아웃컴이 던스. 이 LAD 다이곤아, 빅 다이곤아 바이프케이션 리즈는 앤지오라피카기는 1, 1, 1, 2 바이프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아웃컴을 자세히 보시면 다이곤아 호수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플렉 버튼이 대부분 여기 메인 베스에 바이프케이션이 모여있는데 가득 플렉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아웃컴은 LAD 쪽에 벌룬을 하고 다이곤아 쪽은 전혀 손을 안 대고 한 아웃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이곤아의 비용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캐렉텍아지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렐라티브하게 사이드벤치 오스티움은 잘 유지되고 있고 플렉은 대부분 메인 베스에 있는데 메인 베스에 프록셔널 파트에 꽤 있다는 거죠. 여기서 플렉 쉑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인 베스에 디지털 파트하고 프록셔널 파트의 사이즈 디스크리펜시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 이런 스탠트를 이런 데서 프록셔널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스탠트 해버리면 칼렉하시프트가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일어나서 프랙쉑팅하고 합쳐져서 사이드벤치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리사 레퍼런스에 맞는 스탠트 사이즈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를 통해서 그런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는 3.5, 4.0, 4.0 스탠트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3.5 스탠트를 선택하고 그렇지만 앞쪽이 이제 서브 옵티바를 할 테니까 거기는 퇴워 테크닉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팟은 사실 피지올로지 이미지 스타디에서 보면 메인 베스에 디지털 파트나 사이드 브랜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에어리어는 다 메인 베스를 프록셔널 파트를 넓혀주고 피지올로지 체인지도 없습니다. 사이드 브랜치에서는. 그래서 팟은 메인 베스를 프록셔널 파트로 어피미제이션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 심플 크로스업 했을 때 코비 스튜디 데이터에 의하면 팟을 한 군이 훨씬 더 팟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더 좋다는 거죠. 그걸 이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히싱벌룬 하면 어때? 히싱벌룬 한 군에서는 팟의 이펙트가 별로 없습니다. 왜? 히싱벌룬에서 이미 프록셔널 오티미제이션이 되어버리니까 팟이 그렇게 크리니컬 이펙트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히싱벌룬 하지 않는다면 프록셔널 오티미제이션을 해서 프록셔널을 좀 더 넓혀주는 것이 아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픽케이션 프로시저는 우리가 사이드 브랜치가 중요하고 막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 어떻게든 하는 게 프로시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지만 실제로 펑셔널 심쿠언스가 있으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임포턴 팩트는 메인 베셀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는 쭉 이미지하고 이런 쪽의 얘기였고요. 피지올로지는 여러 차례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드 브랜치의 샘플 크로스업하고 사이드 브랜치 제일된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제일 되더라도 내가 거기 어디서나 프로시저 안 할 거야 하면 FFR 제일 필요가 없죠. FFR이 필요한 경우는 단 조건이죠. 내가 사이드 브랜치를 프로시저를 더 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 정당성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루틴으로 그냥 심플 크로스업을 했는데 서크가 크니까 서크는 스탠트를 열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코비스의 랩트맨 섭스타디에서도 그냥 루틴을 열어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레인 리스트리 랩트맨 2천 명 이상 했는데 심플 크로스업하고 원 스탠트 했을 때는 키싱 플로스업을 해봐야 베네피트 없더라. 루틴 열어주는 게 별로 의미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파악 같은 테크닉을 포커스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사이드 브랜치에다가 그냥 갖다 대고 뭔가를 더 하면 할수록 아우컴이 더 좋아지는 건 없고 같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이드 브랜치 프로시저를. 다만 FFR을 쟀을 때 서클의 FFR이 낮았을 때 그 약물 치료하면 아우컴이 낫습니다. 그래서 뭔가 빅 사이드 브랜치에 이스키미아가 확실히 존재한다면 뭔가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하고 파도 하고 복잡한 프로시저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심플 크로스오버 팟 그리고 좋으면 그냥 메디컬 세라피 다시 생기게 생겼으면 오디셔널 프로시저를 하는 거고 잘 모르겠다 하면 FFR 체크해서 FFR 괜찮으면 메디컬 세라피 FFR 나쁘면 오디셔널 키싱 블럭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아마 곧 제약인터벤션의 KBC, JBC, EBC 컨센서스 도쿠멘트로 퍼블리케이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오디셔널 프로시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디셔널 프로시저를 할 때는 키싱, 리팟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레인 리스트리 데이터에 의하면 가능하면 리팟을 할 경우라고 생각된다면 숏 오브랩핑에서 숏 오브랩핑 키싱 블럭을 하고 리팟을 해서 모양을 갖춰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아웃컴의 영향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옵티미제이션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원 스탠트 하든 투 스탠트 하든 여튼 메인뱃을 제대로 하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제대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결국 아이부스나 OCT 뭐 이런 이미징 스타디로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랜덤 스타디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페인스 맨칭 스타디로 non-left-main 바이비케이션 또는 left-main 바이비케이션 투 스탠트에서의 이미지 아이부스 가이던스 여튼 이미징 가이던스로 하면 결국 more optimization을 하게 되고 그게 클리닉한 아웃컴이 더 좋았다는 것이 기존에 그래서 KBC, JBC 컨셉서스에서 이미지 가이더 쓰는 프리 이발루에이션 그리고 코스트에 확실하게 잘 해놨는지 확인하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비케이션, 아이부스는 아산 데이터죠. 5, 6, 7, 8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거에 옵티미제이션 잘 돼 있으면 아웃컴이 굉장히 좋은데 떨어져 있으면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5, 6, 7, 8에 너무 쓰덕될 수는 없는 게 환자가 몸이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5, 6, 7, 8에서 이런 5, 6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써머리 하겠습니다. 바이비케이션은 유니크한 아나토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 피지올로지의 디스크리펜시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로 중요한 혈관이 맞는가 사이드 브랜치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사이드 브랜치가 맞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미지 가이던스에서 하면 스크래치를 정하는 데 굉장히 호흡이 많이 됩니다. 시스템이 투 스탠트 할지 프로비전 어프로치 할지 가능하면 심플하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요. 사이드 브랜치를 날려먹으면 이제 그냥 보람이 타부르니까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셔널 프로시저 스탠트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덜 해놓고 나오면 끝장이죠. 그래서 옵티미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테크닉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전 프로시저에 의해서 커버리션 반 언더스탠딩 이해도가 라이퍼케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김여수 교수님 세 번째 강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강사는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직하신 정영훈 교수께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제목은 How to Individualize Anti-Play Therapy After Chip PCI 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 개헌너 정영훈입니다. 오늘 내용은 앞에서 이미지 관련해서도 김여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고 하면서도 Anti-Player 얘기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기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사실 옛날에 한동안은 길게 가자고 하다가 점점 짧게 가자는 식으로 다들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유럽 가이드라운드 마찬가지로 HBR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스탠트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좋아지면서 점점 숏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되죠. 디에스컬레이션 관련돼서도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온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반대쪽도 아직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칩이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 자체의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헤모담믹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리전 자체의 컴플렉시티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련된 여러 가지 약간 이제 바이퍼케이션 투스탠드 가장 제가 볼 때는 컴플렉스 PCI에서 익스트림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트럭이 둥둥 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게 넣는다든지 시티워리 리전을 넣는다든지 이상한 베스레이드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컴플렉스 PCI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칩 PCI가 당연히 월드웨이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많게 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만나지는 거는 아마 여러 선생님도 다들 느끼시는 그런 또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컴플렉스 PCI가 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블리딩과는 그렇게 관련이 적고요. 그에 반해서 아웃컴이 당연히 이제 더 안 좋다. 그런 어떤 이런 컴플렉시티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두 개 두 개 있을 때보다는 세 개가 더 많다. 이벤트가 더 많다는 얘기들이 되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스탠트와 블러드 사이에 뭔가 이렇게 인터럭션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잘 컨트롤하면 뭔가 이제 베네핏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베스레이드 자체의 이슈도 있고 아까 스탠트 이슈도 있고요. 또 셰어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실 이제 블러드를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안티포레이드 에이전트만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것만 가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혈관이 늙어가고 혈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피도 쉽게 얘기하면 탁해진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코아글레이션, 인플라메이션도 다 안 좋은 쪽으로 간단한 것도 꼭 한번 생각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센트를 잘 넣는 게 분명 앞에서 여러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피를 탁한 피를 이제 맑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안티포레이드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가능한 시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뎁트를 오래 쓰는데 아까 2.5년 이제 바이퍼케이션 투 스탠트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피타이트롤 인이비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약한 거, 강한 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잘 조절할까 중요한 것 같은데 쇼트홈이 이제 대세였을 때 그 연구와 이제 12개월 이상 썼던 연구들을 가지고 메타분석을 한 걸 보시면 쇼트홈으로 쇼트홈과 컴플렉스와 난컴플렉스 비교했을 때 난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쇼트홈이나 농톰이나 거의 차이가 없고 그에 대해서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쇼트홈과 12개월 이상 쓰는 경우에 아웃컴이 차이가 나는 거 보면 아 그러면 적어도 12개월은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1개월, 3개월 요즘 막 그런 레즈맨도 많이 있는데 그런 레즈맨은 컴플렉스 피처에서는 조금 조심은 하자 이게 있다는 컨셉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리스크 팩터가 없는 환자보다는 하나 있는 환자, 둘이 있는 환자에서 보면은 데프트 기간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베네피트가 많아서 유럽 가일랜드 보시면은 여기는 6개월 되어 있지만 적어도 한 12개월까지는 데프트를 어찌 됐든 컴플렉스 피처에서는 쓰는 게 맞지 않나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이 그런지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이상 쓰면 안 되냐 물론 이제 바이브 커리션 2센트도 있지만 그게 나머지 어떤 컴플렉스 피처에서는 조금 퍼포먼스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데프트 연구 다들 아시는 연구인데 이게 첫 랜덤 전에 이제 1년 동안과 랜덤하고 1년 6개월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팩터들이 있습니다. 컴플렉스 피처에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첫 일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나면은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1년까지 중요하지만 1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베네핏이 적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컴플렉스, 난 컴플렉스 보시면 데프트를 늘렸을 때 약간 베네핏을 줄이는 약한이 있는데 컴플렉스나 난 컴플렉스나 거의 비슷한 거고 이 그룹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컴플렉스, 난 컴플렉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데프트 스코어가 더 중요하다. 데프트 스코어가 높은 사람은 더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프트 스코어 보시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클리니컬 리스크 스펙터 있잖아요. 아까 이제 김현수 교수님도 얘기했었지만 방뇨가 있고 여러 가지 뭐 CKD가 있고 여러 가지 언드라인으로 리스크 스펙터가 많은 사람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컴플렉스 피시아일 때 농텀하게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나라는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나라는 조금 많이 느낌이 다를 거라는 꼭 얘기를 드리는데 1년 이후에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이 점선이 잘 알고 있는 데프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는 아스피린, 이거는 데프트인데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1년 6개월 동안 6%가 벌어지고 데프트를 쓰니까 30%가 주는데 아스암벡은 이철희 재난교수님 데이터인데 아스피린 온니를 해도 1년 6개월 뒤에 한 2% 그러니까 이벤트가 훨씬 적으니까 데프트를 해도 별로 베네핏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 컨설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떤 건 레즈매를 할 거냐 아스피린만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데프트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백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호스테기잼 김현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아스피린 vs 크로프 독을 비교한 연구고 재미있게는 당연히 이벤트는 좀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30% 정도 크로프 독을 줄였는데 이상하게도 참 재미있게도 블리딩도 줄이는 양수 겸장의 어떤 그런 베네핏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점점 대세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그룹을 가지고 어떤 한자는 HBR도 있을 거고 어떤 한자는 HTR도 있을 건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갔을 때 HTR이 확실히 한국에서는 별로 퍼포먼스가 안 되고요. HBR은 여전히 이벤트를 많다는 게 알 수가 있고 두 가지를 다 따졌을 때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HBR과 HTR이 같이 있는 사람이 아스피린 대비 크로프 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한 50% 정도 블리딩도 줄이고 이스케밍도 이루어지는데 가장 좋은 어떤 레즈메여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칩이고 한 1년 이상 지났다 바이프케이션 2센트가 아니라고 하면 크로프 독 모노세라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레즈메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컨셉은 피타트롤 이리미터를 강한 놈을 쓰다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일 거고 플러시클 데이터, 티카글라이 데이터가 이전에 워낙 10여 년 전에 나왔던 좋은 데이터들이 있었고 보시면 유럽 가이드라인도 보시면 스텝을 앉아있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하이스크인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봐라 플러시클 데이터, 티카글라이 데이터를 생각해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네벨어블 에드레이스가 2B입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2A도 아니고 A도 아니라서 2B 정도 돼서 한국은 또 어떻게 될까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BTRG의 DS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1만 3천명이고 플러시클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경우를 통계를 보면 중요한데 기울기가 다릅니다. 혹시 MI가 훨씬 기울기가 높죠. 예를 들어서 안-MI는 적어서 플러시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MI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어디까지 내릴 거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건데 이걸 제가 이민트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퍼마진이 1, 2아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것보다 아래에서는 거의 플레딧 센트릭한 스릴보트 이벤트가 거의 없다는 거죠. 95%는 보장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피해를 170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거냐. 170 이하면 OK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PTRG 데이터를 보시면 한 30% 정도가 컴플렉스 PCI였고요. 길게 놓고 여러 가지 멀티플 스탠팅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었고 당연히 컴플렉스 PCI가 난 컴플렉스 PCI보다 이벤트가 많은 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보니까 컴플렉스 PCI와 아닌 그룹과 인 그룹과 아닌 그룹에서 HPR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해적으로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컴플렉스 PCI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아까 R 스프라인 커브 봤을 때도 이뮤니티 포인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170 어떻게 됐든 컴플렉스든 안 컴플렉스 그래서 잘 강의 중에 딴 건 있더라도 오늘 꼭 얘기 싶어 드리는 과거가 170 PRU 정도 기억하시고 혹시 궁금해하시면 한번 빌판에 나오고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 당연히 에비던스가 없으니까 스텝을 앉아나 해서 컴플렉스 인터베이션을 하고 나서 강한 약 쓰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됐었고 첫 번째가 알페우스고 이거는 클로폐독을 벌써 쓴 티카고렐론 노딩부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칩 컨디션을 했더니 당연히 플랫 디액티비티를 훨씬 주는데 한 달 동안 이벤트 차이는 없고 블리딩만 많더라. 그래서 꽝 나왔고요. 하나는 사사카이아라고 하는 또 연구인데 2,400명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800명밖에 못 먹었고요. 이거는 클로폐독을 벌써 쓴 프라슈그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였고요. 보시면 통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메타 분석을 해봐도 클로폐독을이나 다른 플라슈그를 티카를 비교해봐도 아웃컴에는 차이가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했던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한 2만 명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좀 더 데이터가 믿을 만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50%가 컴플렉스 PCI였는데 컴플렉스 PCI와 난컴플렉스 PCI에서 플라슈그를 쓴 그룹도 있고 클로폐독을 쓴 그룹도 있는데 인터랙션은 없지만 확실히 보면 모탈리티가 컴플렉스 PCI에서 훨씬 플라슈그를 썼을 때 더 좋은 걸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많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플라슈그를 쓰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170 얘기 들었는데 그럼 170이 어떤 의미인가 간단하게 한국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제가 했던 AMH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10mm 한쪽은 그 다음에 한쪽은 5mm 한쪽은 벨파이 나홀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5mm 줄이는 이런 레질멜에서 팔로우했던 데이터인데 한 달치가 이렇습니다. 한 달치 아까 170이었는데 아까 포스트 RP, ACS가 왜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왔냐면 첫 한 달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170 이하로 훨씬 떨어뜨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텝업이 좋은데 플라슈그를 10mm 정도 쓰면 거의 대부분 17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베네피시 있었는데 아까 또 김현수 교수님이 티컬을 되게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티컬을 지금 90mm가 왜 싫을 수 있다고 제 느낌을 받는 거가 왜 그러냐면 170 이거잖아요. 170 이하니까 거의 대부분인데 문제는 너무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 60mm나 45mm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데 그에 반해서 클로피도 같은 경우는 거의 60%가 170 이상인가 보면 어느 환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그런데 티컬 같은 경우는 너무 낫다. 20%에도 한 70%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량으로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용량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모노세라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스피린 빼면 조금 이제 플레인 인이비션이 좀 쎄도 브리딩 이슈는 적게 되니까 그런 컨션을 갖게 돼서 글로벌 리더스나 토아일라이 또 한국에서 티코 연구들이 됐고 또 하나는 아까 안티플레이 에이전트만 자꾸 얘기 드렸는데 사실은 안티 인플라메이션이나 안티 코아글레션도 잘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리더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고 한쪽은 일반적인 우리 스트레티를 따라가고 다른 한쪽은 그냥 아스피린 티카를 쓰고 한 달 이후에 아스피린 빼는 그런 스트레티를 했는데 이 그룹에서 보면 한 30%가 컴플렉스 PCI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보시면 레퍼런스 스트레티지보다 티카로르 모노세라피가 여러 가지 다 베네피치 있는데 컴플렉스 PCI 캐릭터가 하나 있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하나부터 둘, 셋, 네 개 점점 차이가 나고 넷 이벤트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 PCI고 상당히 여러 가지 피처가 있는 환자에서는 티카로르 사용해 볼 수 있지만 90ml 쓰신다고 하면 모노세라피가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스피린 플러스 티카 45나 60 정도 줄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것도 제가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면 포아고루션 쪽이 어떻게 어떤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쟤는 가장 대표적인 틀로 제가 트롬보 일러스트 그래피라는 걸 많이 재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클러시 없으니까 플레스로 가다가 클러시 생기면서 점점 점점 이게 증가돼서 맥시멀 앰플리티가 됩니다. 플레이트릭과 어떤 코어고루션이 인터럭션에 의한 어떤 피의 끈적끈적함의 최고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어고루션이 주로 어떤 액티비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전에 있던 진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우리 권호성 교수님도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 3천 명 정도 환자를 베리판에 나오도 있고 그 다음에 택 데이터도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서 칩이냐 아니냐는 환자 아웃컴의 차이가 없었고 그거보다는 HPR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HPR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환자 아웃컴의 차이가 났었고요. 마찬가지로 MA값인 PFCS에 MA값이랑 똑같은 건데 칩이냐 아니냐가 환자 아웃컴이 간이어된 게 아니라 P가 끈적끈적끈하게 높으냐 코어고루션이 상당히 높으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히 예약이 다르고요. 이걸 또 컨퍼런스 PCI 한자만 따로 모아서 보니까 프레이드 리액티비티가 높고 퍼글션 상당히 액티비티가 높은 사람은 훨씬 아웃컴이 많이 생기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스쿨라 도즈, 노악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레션 메디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어댑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컴플렉스 피시아에서 클로피도고롤과 플라시골의 아웃컴을 비교하는 삼성병원 트라이얼이고요. 저는 좀 작은 데이터이긴 한데 이 오션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의 만든 이 체반자에서 티카롤러 60비하이드랑 플라시골 5미리를 비교하는 연구들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컴플렉스 피시아이가 약간 이벤트를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 블린 디스크가 많지 않으면 데이터를 오래 쓰고 아까 뭐 투스텐트 바이픽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2.5년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브린 디스크가 높으면 디에스컬러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노스라피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데이터는 한 12개월이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커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걱정이 되시면 피터의 트레이브, 이니비터, 모노스라피를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크로나시골에 있는 티카롤러 같이 좀 강한 약을 쓰고 싶다. 스탠다드 도즈를 한 1개월은 좋은데 그 다음에는 닌스 도즈가 거의 맨데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싫다 그러면 아스피을 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프로젝트 이니비션이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서로성모병원의 황병이 교수께서 해 주실 텐데요. 제목은 My Challenges in Chip PCI, How to Get Out of a Beginner라는 주제입니다. 황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마스터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 분들한테 한 3분 정도 갔는데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다가 조직위에서 가장 만만한 저한테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위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디스커션하기 좋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Chip PCI, Complex Siree Risk Indicator PCI인데요. 2022년도에 보니까 스코어에서 패션 팩터 7개, 프로세저 팩터 6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메이스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대략 이런 것들이 이제 Chip PCI를 갖다가 정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Beginner에서 갓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제 루틴 프로세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온사이트보다 스테이지드를 하고요. Chip PCI에서 라디알보다 퓨어라를 더 선호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라디에이션이랑 콘트라스트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같은 엔조그라픽 뷰로 시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Beginner라면 이 Chip PCI에서 컴플리케이션을 매니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제가 많이 모자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환자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 되고 그러면 이제 원이어 팔로우 멘조를 거의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들을 더 하는 이유는 뭐 레프 메인 파이퍼 캐시나 당뇨 있는 3배슬, 캐비지 아이던 환자들이 있을 때 먼저 흉부외과한테 컨설트를 내고 환자에 대해서 캐비지 옵션을 하고 대부분 뭐 설명한다고 해서 환자가 캐비지를 잘 안 하죠. 올드에이지 뭐 이러면 안 하고 좋죠.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건 환자나 보호자한테 위험성이 있고 하다가 뭐 잘못되면 BP 떨어지면 에코모 넣어야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스테이지를 선호하는 편이고 오전에도 이런 여러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세컨 오피니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딱 해서 피샤 했는데 나중에 사건 받고 오면 내가 저걸 왜 했지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인 선배님들이 한번 엔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CT 환자나 심한 3배슬, 레프트 메인 동반 이런 환자들은 가장 좋은 리졸트 위에서 엔조를 충분히 리뷰를 하고 어떤 계획을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충분히 고민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제 프랙티컬 이슈도 있는데요. 뭐 칩 환자를 했는데 시슈에 자리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뭐 엔조를 한 10개쯤 잡았는데 그중에 뭐 두 명이 칩이고 CTO equal F, 메인, 3배슬 이러면 체력도 솔직히 딸려서 그런 경우에 온사이트에서 위험한 것보단 스테이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피샤에서 다 스멀러 미니멈 인베이십으로 가니까 레디얼도 하고 오전에 스노프 박스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칩 피샤에서는 퓨머러를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샥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CTO 하다보면 레트로레이드로 하다가 안티그레이드로 와이어가 넘어가면 플로우가 레트로해서 콜레트를 하던 게 안티그레이드로 바뀌는 순간에 위피 드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스페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매니지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모라를 더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바나 에바나 타비 에크모 이런 거 많이 하고 그걸 막다 보니까 이제 굳이 뭐 8% 정도는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막을 수 있는 경험들이 더 많이 쌓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 정도 돼야 로타를 하면서 로타 안에 가이드라이너나 질러를 넣고 그 안에 로타까지 넣어가지고 만약에 시술할 경우가 필요하다면 8%가 필요한데 이런 시슬리스 카테터 7.5, 8%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드 시스라고 되게 슬란더 작은 시스들인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드에이지에 이제 그 할머니들 보면 특히 이제 서브클라비안이 되게 이렇게 토쳐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7프렌치 안세리나 셔틀나 이렇게 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피는 것 자체도 현장의 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이제 칼프게이션이 심한 경우에 이제 시술하다가 보면 스탠트가 디서치해서 거기 꽂혀있고 스탠트 벌룬 빠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스네어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네어로 잡아서 라디알로 6프렌치 7프렌치로 빼내려면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퓨머럴로 10프렌치나 해서 시스 노크클로 잡아뱀이 아주 쉽게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TPCI에서는 가이딩 카테터를 충분히 백업을 해서 그 아끼는 프로세저 타임이 퓨머럴 블리딩, 아세스셋 블리딩에 대한 위험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충분히 실력 있는 분들은 라디알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이렇게 엔졸 하나 찍고 양쪽에 뭐 한 3가지 정도 좋은 뷰를 잡고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도와준 방선사 없이 1번, 2번, 3번 본인의 움직임은 금방 잡힐 수 있고 방선사가 하는 거는 이 옆에 엔조 옆에 레퍼런스 이미지만 1번, 2번, 3번에 맞춰 딱딱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시술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콘트라스트도 줄일 수 있고 라디알도 줄이고 특히 중요한 게 처음에 엔조랑 비교가 되면 나중에 컴퓨터가 생겨서 마일드한 퍼퍼레이션의 다이색이 생겼을 때 첫 이미지랑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찍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송바로병원 작은 기체병원에서 비교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과 일할 때는 이 기계를 직접 움직이면서 엔조기계를 하는 게 훨씬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을 매니저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타이브 5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가지고 본론으로 막고 본론을 잘 막히면 상관이 없으나 안 막혔으면 결국 하는 것들이 코일을 넣는다든가, 펫 엠블리젯을 한다든가, 마이크로 파티클을 넣는다든가, 커블드 스탠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 얘기가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펫 엠블리젯은 처음에 마이크로 파티클을 많이 썼었는데 다이를 잘 섞어서 천천히 줘야 되는데 이제 잘못 세게 주면 거기가 더 럭처된 사이트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심플하게 하기에는 코일하고 그다음에 아예 사이드 벤치가 크게 터지면 커블드 스탠트로 막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82세어제 53% EF, 당뇨고혈압이 있었던 ER로 오신 ACS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SIRC, OTH, CTO고 랩스메인 바이큐지션은 PCI 2년 전에 시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콜레트라이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시스텐트는 분명히 있고 환자의 임상 양성은 최근에 어딘가 더 막혀가지고 이런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NC를 다시 붙이셔서 크러싱의 텐데 붙이고 그다음에 크루세이드랑 펑케스트 프로 12로 최대한 여기를 갖다가 이제 힘으로 시스텐트 호스를 찔러서 이제 크랙을 내서 가려고 그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슈퍼크로스라는 이런 사이브레인치 접근용 마이크로 카테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영상을 놉는데 이렇게 여기다 위치를 놓고 그다음에 컴퀘스트 프로도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안 들어가가지고요. 여기다가 아스타트20이라고 페리파레스는 아주 간단한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고 하니까 비교적 쉽게 쭉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 슈퍼크로스는 이렇게 꺾여있는 카테터이기 때문에 얘가 이 스탠스트로스 사이 딱 막힌 데를 갖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통 파인크로스도 바꾸고 포세어로도 바꾸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런 토너스랑 톰파이크 골드라고 해서 앞에 이제 나사 모양으로 메탈이 있어가지고 스크루 돌리듯이 돌리면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까지 하고 돌리면 이 팁 자체가 스탠스트로스를 살짝 들어가고요. 거기서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열심히 돌리면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아주 눈꼽만큼 조금씩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는 박힌 상태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아마 스탠 디지털에는 아주 마이크로한 채널이 있어가지고 쉽게 고기만 뚫고 들어가서는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키싱벌론하고 양쪽 DCB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키싱하고 잘 끝났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 이런 사이드 브랜치 CTO에서 슈퍼크로스 같은 마이크로스 같은 마이크로스를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심스럽게만 쓴다면 이런 페리페라 CTO 와이어가 크로널 CTO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타를 충분히 많이 쓰고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안 넘어가는 리전에 있어서는 톤 파이크 같은, 골드 같은 마이크로스 같은 타를 한번 돌려서 써볼 수 있다. 비교적 큰 손해 없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리면 65세 남자고 이책증 괜찮고 고혈압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미드웨이 레이디 CTO 되게 숏 CTO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세프탈레이션을 넣고 팁인젝션 하면서 이쪽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가야 세컨을 와이어링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비교적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서브인티마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레트로는 거의 없고 쏘는 게 안티그레이드에서 세프탈로 돌아가는 그런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쏘는 것 족족 결국은 다이세기 안으로 헤마토마가 다이가 차는 거라서 빼가지고 패럴렐 와이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서드로 리엔티를 시도했는데 역시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시레탈 콜레탈을 찾았는데 여기 다이코넬에서 쭉 가는 거는 끝으로 가는 건 사용할 수가 없었고 보시면 세팔에서 들어가는 파인크로스가 파인크로스 넣고 티빈젝셜가 살짝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브인티마로 안티그레이드에서 들어간 게 보이시고 그래서 시온통에서 입시레탈 콜레탈 와이어링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서 옆에 다이코넬에서 들어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파인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타를 충분히 진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야 세컨드를 갖다가 레트로로 입시레탈 레트로로 쭉 진입을 시켜가지고 안티그레이드에 있는 마이크로 카테타까지 갔고요. 결국은 파인크로스를 갖다가 더 진입을 시키고 여기서는 이제 리버스 카터 안 하고 다행히 다이렉트 레트로이드 와이어가 진행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BU를 갖다가 빼고 이제 인게이지 저킨을 넣어서 양쪽 퓨마를 펑쳐해서 이쪽에서 안티그레이드 들어간 거를 레트로그레이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이딩 카트 두 개를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고 하면서 이제 충분히 안전하게 익스트네이션을 시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들어갔던 이 뒤는 서브 인티마로 위에서부터 왔던 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마이크로 카테타를 갖다가 사스케를 넣어가지고 이 와이어 따라서 왔기 때문에 여기는 트루니까 거기서 와이어를 하고 본론을 하고 아이보스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뭐 앞에 스탠트 넣고 시술을 보시면 파이널에 아무런 문제 없이 시술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면 입시레테랄 콜레테랄 CTO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익스트네이전도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물론 하나라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두 개로 안전하게 익스트네이션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할리 톨추스한 셉털 채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빳빳한 마이크로 카테타를 보다는 파인크로스나 텀파이크 LP나 코세오 프로엑셋을 좀 낭창낭창한 게 더 안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케이스가 남았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고 여러분들과 디스커션 하고 싶을 만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73세 여자고 당뇨가 있고 흥백과에서 환자는 체스페인이 있다고 다른 선생님께서 쭉 팔로우업을 하다가 이제 담당 스텝이 바뀌면서 환자가 그동안 계속 아팠는데 참고 있었고 그래서 캐비젯도 환자는 저한테 리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드렉션 할 엔지오를 보시면 플로우 자체가 이어진 부분 이어진 부분 앞으로 보면 아너스모스 사이트 앞쪽에 타이트하게 스테로시스가 있고 다이오고 날이 있고 결국은 페인의 원인이 이 앞에 다이오고 날이 있는 이쪽이 스펙상에서 안테럴 쪽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뚫어야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안티그레이드 와이어 자체가 뭐 패럴렐까지 했는데 이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옆으로 빠져가지고 리마로 선택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리마는 당연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LED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 헤모다이네바 언스테베티를 되게 주의해서 시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팁 인젝션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이미지는 없는데 리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너스모스 사이트 자체에서 대부분은 디지털 에이펙스 쪽으로 와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꺾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카테터를 사용하면 좋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 리버스 카트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리버스 카트 한 다음에 익스테베이션 시행하고 벌룬 쭉 하고 스탠 넣고 그래서 파이널 엔조를 보시면 플로어가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너스모스 사이트 그 부위랑 그 뒤에 부위에 또 병이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기는 PCI는 하지 않았고 앞에만 충분히 이어졌고 그 다음에 증상은 좋아지긴 했는데요. 다음 환자랑 좀 비교해 보시면 이 케이스에서는 캐비지 환자에 있어서 리마를 통한 레트로의 CTO도 조심스럽게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교훈적인 게 되겠고 68세 남자고 2알로 왔습니다. 캐비지 환자 10년 지나신 분이 당뇨고혈압이 있는 분이고 이분은 이게 6개월 전에도 2알로 왔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스파즘만 했는데 스파즘이 좀 있어서 나이트리트 제재 주고 조금 가라안나 싶어서 갔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캐비지 환자 서크는 이어놓은 데는 없고요. RCA는 원래 메인 베스리 이어놓은 데까지 충분히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리마는 보시면 예전에 그 전에 스탠트 했던데 바로 뒤에까지 아주 타이니하게 플로우가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 스펙을 찍었는데 LAD 쪽에 한 12%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있어서 결국은 PCI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분은 리마가 되게 방향이 안 좋아가지고 리마 카테터도 그렇고 JR 카테터도 그렇고 잘 걸리질 않아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JR에 파인크로스라는 걸 넣어서 각도 잡아가지고 와이어를 먼저 넣고 나서 그래서 와이어를 여기까지 넣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티그래드 와이어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와이어링 자체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 턴파이크 LP라는 카테터를 파이브로스 시슈 안에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컴캐스트 프로 12로 미니까 다행히 스탠트 안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쭉 딸려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밀려가서 와이어 넣고 그 다음에 턴파이크는 이렇게 돌리면 쭉쭉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레트로에서 오는 플로우 여기까지 보고 레트로에서 집어넣고 벌룬 쭉 하고 스탠트 넣고 근데 보시면 이분은 뒤에도 플로우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이 아나스모스 사이트 자체에 벌룬 한 번 하고 스탠트를 더 넣었습니다. 결국은 스탠트가 앞에 있고 중간에 비고 두 개 넣는데요. 그래서 플로우 최종적으로 보시면 오히려 이쪽에서 리마 쪽으로 플로우가 갈 정도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확연하게 좋아졌는데요. 아까 그 두 분과 이 두 분의 차이는 결국은 원래 LAD를 뚫었을 때 리마를 이어놓은 데 거기를 갖다가 스탠을 이쪽에서 타이트하면 해주느냐 마느냐가 되게 롱텀하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더 뒤에도 병은 있는데 거기는 너무 작고 거기까지 뭐 시술하기는 그래서 이렇게 멈췄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제 테이크옵 메시지입니다. 칩피시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온세트 스테이지를 좋아하고 피모라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다이를 쓰기 위해서 앤조그라프 비율을 몇 개 정해서 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테크닉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일링, 페드 앰블리이션, 마이크로 파티클, 커버드 스탠트, 그 다음에 필요하면 스네어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와이러나 마이크로 파티클이나 익스텐처 파티클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개인적으로 결국은 캐비지가 다 완벽한 게 아니어서 캐비지 한 다음에 환자는 체스팅에 있어서 해결하려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과연 어떻게 유회바스크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많은 선배님들한테 오히려 조언을 제가 구해보고 싶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왕뱅이 선생님 아주 멋진 굉장히 컴플렉스 케이스를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 주제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은 김대원, 김현국, 박훈기, 이관용, 이상엽, 허승호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제가 뭐 얼마든지 코멘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먼저 해주시죠. 네, 조선 대변원 김현국입니다. 김현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롱거 DAPT의 비교 대상은 결국 아스피린 모노세라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현수 교수님께서 호스트 이그제음을 통해서 클로피도 월 모노세라피가 아스피린보다 더 낫다고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클로피도 월 모노세라피하고 롱거 DAPT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때 그란 디스는 모노세라피하면 거의 아스피린 모노세라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노세라피를 상당한 해지천들은 클로피도 그레일 모노세라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프랙티스의 체인지를 고려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가 조금 더 나으니까 DAPT보다는 약하지만 클로피도 모노가 DAPT하고 근접하다 하면 아까 말한 레프트 맨 바이피케이션의 투스텐 테크닉을 넣었을 때 DAPT를 먹고 있다가 뭔가 이지 브루지빌리티 때문에 환자들이 컴플레인트가 많다 하면 아스피린으로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클로피도 모노로 낮추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에비던스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넣었던 투스텐 테크닉이 그 당시에 깔끔하지 않았고 하드 리전 때문에 폴리 익스펜지 안 됐고 그렇게 된다면 이지 브루지빌리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린 DAPT를 쓰는 게 아스피린을 배돈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각 선생님들께서 각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정답은 없죠. 아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현수 교수님께 질문을 안아드리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이관영이고요. 저는 비기너로서 프랙티컬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데요. 바이퍼케이션 투스텐트에서는 2.5년 이상 농답들을 쓰자 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받았던 강의였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호스트 리듀스 폴리텍 ECS 컴플렉스 PCI 서브스터디가 자마의 카디올로지에 실린 것을 축하드리는데 거기에서 인디비듀하게 보면 우리가 칩을 구성하는 데피니션 중에 인디펜던트한 팩터들 중에 3개 이상 스탠트를 썼다던가 이런 요인들은 독립적으로는 해저드 레이셔를 아주 높이진 않았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바이퍼케이션 투 스탠트 외에 우리가 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의들 중에서 롱 닥트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정의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투 스탠트 테크니크가 가장 중요한 포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칩을 구성하는 여기까지 리듀스 CTO 롱 스탠트 스몰 사이즈 롱 스탠트 등등 그 다음에 코모비드 컨디션 다이비디스 라는 CKD 등등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 컴포넌트가 애돈될수록 아마 환자가 톨러러블하면 DAPT를 조금 오래 쓰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2.5년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건데 절대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강 2,3년 언저리 해서 모노 클로피드 모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환자가 너무 컴포넌트가 심하다든지 칩의 컴포넌트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earlier 포인트에 클로피드 모노로 낮추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리듀스 ACS RCT는 팔로우 룹 룹 룹 룹 룹 룹 룹 룹 1년 정도 해서 하프 도즈 하고 홀 도즈를 비교한 건데 모든 섭 코어트에서 리듀스 도즈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스템이라든지 컴플렉스 칩 이런 경우는 컴패러블 해요. 그러니까 리듀스 도즈가 더 나은 게 아니고 컴패러블 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코어트는 스트롱 엔티블레이트 레줌이 필요하다라는 일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인한테서는 이분 컴플렉스 PCI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ACS 환자에서 1년 동안 프라스로 쓴다 하면 한 1개월은 10mg 쓰고 비하인드 1개월은 한 5mg 써도 별 문제는 없더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마스터 교수님이 한 분 엑스퍼트 세 분인데 너무 마스터한테만 질문하지 마시고요. 세 분한테도 질문해 주세요. 저는 중앙보험 병원의 박훈기입니다. 바이퍼케이션 리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선 칼슘이 동반될 때가 가장 어려운 병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병원에서 레프트 메인 쪽에 미드나 클래식 페이션 제로 완 완 완 완 완 완 인 경우에는 칼슘이 동반됐을 때는 아무래도 캐비지를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미드 LAD 리전에 다이 고날 바이퍼케이션 칼슘이 동반되어 있다. 그럴 때는 저희는 칼슘의 아크가 180도 이상 인지 칼슘의 시크니스가 0.5m 이상 렝스가 5mm 이상인지 그런 걸 확인해갖고 그거에 해당이 안 될 때는 가급적이면 PCI를 하고요. 거기에 해당될 때는 고민을 하면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창욱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PCR 온라인을 보면서 파이널 키싱 벌루닝 테크닉에 대해서 웨비나에서 참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파이널 키싱 벌루닝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NC벌루닝을 두 개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니발 오버랩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리나가 센터에 위치하도록 가급적이면 벌루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루닝을 할 때 인플레이션하는 순서를 사이드 브랜치를 먼저 벌루닝을 하고 시퀀샬 인플레이션을 하고 사이멀테이너스 디플레이션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퀀샬 인플레이션 할 때는 사이드 브랜치를 먼저 인플레이션 했다가 그 다음에 메인베스를 인플레이션 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혹시 그런 파이널 키싱 벌루닝에 대한 또 다른 그런 또 스프러티지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 아주 중요한 스프러티지 스텝 다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이드 브랜치를 왜 먼저 하라 하냐면 사이드 브랜치를 충분히 열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 브랜치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김효수 교수님 강의 중에 있었지만 사이드 브랜치의 리스트넌시스가 오스티미 리스트넌시스 가장 흔하기 때문에 거기에 언더 익스텐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더 해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숏 오버랩핑을 하는 그걸 구원하고 있고 레인 리스트넌에서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 유럽 쪽은 거의 다 리파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는 리파스를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냥 키싱 블룬 올리로 끝내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프로치마 메인 베스트의 프로치마 파트가 풀 익스펜션 됐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과거에 했듯이 그냥 키싱 블룬 오버랩해서 키싱 블룬 하고 메인 쪽으로 더 당겨서 투 볼룬 오버랩 키싱 해서 메인 파트를 확실히 넓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파스를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키싱 블룬을 하기 때문에 미니멀 오버랩이 더 많은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파스를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파트 볼룬이 있으니까 이 파스를 대체적으로 하세요 한 번 볼룬만 더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양쪽 다 메인 베스트라고 도터 베스트를 맥시마 인플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스탠트를 확실하게 구부러진 걸 확실하게 펴라고 많이 읽어낸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투 스탠트 테크닉에서 키싱 블룬 할 때 사이드 브랜치 이건 메인 베스트 이건 세이퀀스 중요하지 않고 저는 세퍼리트하게 맥시마 인플레이션을 양쪽도 하고 파이널 시멀테니어스 인플레이션 노미널 프레셔를 하고 시멀테니어스 디플레이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코스의 칼시피케이션이 프로세이저의 위험도 결정하고 롱텀 페이턴스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 익스페이션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리스트가 좀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서코스의 칼시움의 시베리티를 가지고 캘비젤을 결정하는 거 상당히 클레버하고 라셔널한 스트레티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효수님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서요 마지막 정리 간단히 좀 한번 해주시고 죄송해서 되겠습니까 이관용, 이상엽, 호성호 다 했습니다 한마디도 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관용, 이상엽, 호성호 선생님 말씀도 못하신 것 같은 죄송하고 오늘 이 좋은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오그나이즈 해주신 정옥성 교수님하고 남창욱, 정용훈, 환병희 선생님 강의 잘 준비하셔서 정말 멋진 세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